와 높아요 후우 높아 높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어디야 어디야 자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들 없는거 같아요 어디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없는거 같아요 엘리베터 타고 왔어요 엘리베터 타고 올라왔어요 엘리베터 타고 올라왔어요 6층 와 겁나게 높아 어디 형기증나네 이거 봐봐 겁나게 높아 엘리베터 외국사람들 엘리베터 타고 올라왔습니다 엘리베터 타고 올라왔습니다 엘리베터 타고 올라왔습니다 4층이에요 4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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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층